집사2. 엄마 어디 가셨어? 얘들아 엄마 어디 가셨어? 엄마 이제 막 너네 두고 막 낮에도 외출하시네? 엄마 어디 가셨어? 어디 간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셨어? 아이구 몰라요 몰라요 모른데 자기네는 야이 나한테 말해주는거 봐 야아 해준다? 내가? 말이 많은 아이야 귀여워 안고가 요즘 낮에도 외출하기 시작했어요 귀여워 이제 조금 애기들이 많이 커서 안심이 되는지 좀 볼일도 보고 놀고 그렇게 다니는 것 같아요 햇빛도 새고 너무 좋다 자 애기들한테 서질러서 갑니다 양가 어디 갔다 왔어? 화장실 갔다 왔어? 나가서 햇빛 좀 새고 왔어? 아니 내가 주러주려고 왔는데 네가 없어갖고 놀랐어 가자 이거 먹으러 가자 우리 애기 양가아 아이구 예뻐 잠깐만요 아이 귀여워 나한테 손도 올리는거야? 밖에 덥지? 낮에는 여기가 시원하고 밤에는 여기가 따뜻하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창고가 최고 안고 최고 괜찮아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여기 짜서 줘야지 짜서 줘야지 편하게 앉아서 먹어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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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서 재밌게 놀다 왔어? 우리 애기 아우 애기들이 젖을 많이 먹어갖고 아플 것 같아 괜찮아? 안고 아니 그냥 안고가 눈에 안보이면 걱정되는거야 걱정할 수 있잖아 우리 안고 알아서 어련히 잘 다니지만 그래도 눈에 안보이면 걱정되는 마음이야 내가 혹시 편하게 안해줘도 안고가 밖으로 가나 해가지고 너가 말할 수 있으면 내가 너가 원하는 거 다 해줄 텐데 잘 모르잖아 그래 좀 슬퍼 그래도 안고가 애기들을 얼추 키웠다고 생각하는지 원래는 상자 안에서 절대로 안 나왔거든요 밥 먹을 때 딱 밥 먹고 바로 들어가고 근데 요즘은 상자 앞에 나와가지고 바닥에서 누워서 가만히 있고 여기 이거 여기 이거 갑자기 일찍 안온다 아 스크래처에도 누워있고 그래요?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안녕 아가들아 아 어떻게 이렇게 쪼르르 자는거야 너무 귀엽게 내 목소리 들려? 아이 예뻐 귀여운 둥이들아 정말로 예쁘구나 너네 정말로 예쁘구나 너네 닿겠네 내 목소리 들려? 아이 예쁘구나 애기들아 꼬물꼬물이 되는거 봐 얘들아 넌 이제 걸을 수 있지? 응 우리 애들 걸을 수 있을텐데 이제 아유 예쁜 아가네 아유 예쁜 아가네 아유 예쁜 아가네 두 손 공손히 모으고 뭐하는거야? 귀여워 엄마가 교육을 잘 시켰네 네 아유 예뻐 아가 아가야 엄마 달마다 너무 예쁘네요 밥 먹고 졸려요 아구 엄마가 엉덩이 좀 대보래 귀여워 얼마나 행복해? 엄마가 그렇게 잘해주니까 엄마가 여기저기 다 했다 주고 밥도 주고 너무 행복하겠네 아구 잠이와 잠이와 어구 잠이와 아구 잘잤어? 굿모닝 어 뭐야 너는 스쿠티쉬 폴드야? 어구 안녕 안녕 어찌부터 어디 갔다 왔어요? 어디 갔다 왔어요? 우리 공주? 밥 줄까요? 밥 갖고 올게요 공주님 공주님 안녕 안녕 잘가자 안녕 안녕 아이 대단 엄마는 식사중이죠 그래요 응 답을 썼어요 아이고 학교했어요 아 귀여워 아 아이 얘기 아 아 5 아 아 아멘